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되설안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특히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칩 제조사인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가 10% 가까이 떨어지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낙폭을 키웠습니다. 강재은 기자입니다. 현지시간 3일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크게 하락한 지난달 5일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. 보통 1년 중 9월 시장이 가장 약세를 보이는 데다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는 지표들이 발표됐기 때문입니다. 이날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한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7.2로 경기 위축의 기준점인 50을 하회했습니다. 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늘어나며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.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3% 넘게 떨어지며 3대 지수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관련한 소환장을 보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며 시가총액 순위 3위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10% 가까이 떨어졌습니다. 미 법무부는 엔비디아가 AI 칩 판매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경쟁사들의 신고를 받고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블룸버그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소환장을 법무부가 엔비디아에 송부함으로써 정식 고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.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.